4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의 목산노트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4장 에후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설에서 통치하는 가나한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여 야빈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예, 라피도세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개대세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개대수로 가니라. 바락이 스블론과 납달리를 개대수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인 배교가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은 이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범죄의 악순환 속에 하나님의 구원사획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예옷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했지만 그가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동치하는 가난한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그로 인해 20년 동안 그들은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사시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사시대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마다 이와 같은 동일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안 가운데 징계하실 때 그들의 부르지심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풍요로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누리며 성도된 자들이 방종하게 된다면 그 시대와 문화는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방종이 아닌 성속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타락과 방종의 길에 치닫는 이 시대 앞에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이 시대 앞에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질책하기보다 먼저 나 스스로의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징계로 사용되었던 야빈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들은 요호수와 시대에 정복하지 못해 남아있던 세력입니다. 야빈은 하솔을 통치하고 있었고 또 군대장과 시스라를 언급하고 철병거 900대를 언급한 것처럼 군사조직을 잘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호수와 11장에 보면 이미 하솔을 죽이고 또 그 성업을 철저히 파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솔은 개인의 이름이 아닌 왕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된 성업과 왕이 1세기가 지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압주하게 되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업과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신앙에 나태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뿐이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죄라 할지라도 철저히 끊어버리십시오. 이러한 단호함이 오늘 성도답게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사절은 그때 나삐돔의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라고 이어집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의 압죄를 못 이겨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견딜 수 없는 20년의 시간이 이어지자 하나님께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어쩜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삶을 주관하려 한다면 이 권한은 결코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분만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스스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여선지자 두보라를 세우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응답으로 여선지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보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철병거 900대와 군대 장관을 가지고 있는 야빈입니다.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두보라는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바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두보라와 다르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바락 역시 두보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보라가 함께하길 요청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나 혼자 가야 할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사람은 승리의 영광도 누리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의 도전 앞에 주저하기보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분명히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이 시대 앞에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 속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 앞에 우리의 죄악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은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어떤 죄악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끊어버리십시오. 또한 비록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또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의 영광도 주어짐 또한 잊지 말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며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말씀만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여전히 내 안에 범죄한 모습이 있다면 믿음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여건과 형편이 어떠하든 막혀진 사명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편견과 차별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 귀하게 어기고 성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